일단 예산안은 지금 내용 중에 지금 우리 소장님은 워낙에 이쪽에 또 많이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반드시 이 부분은 고쳐지고 이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조건이 국민의힘이랑 촛불집회 비난하면서 촛불집회 홍보해 주셔서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예산안 논쟁도 안전이자들이 프레임을 잘못 잡고 윤석열 정부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의 분위기를 몰아가잖아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 홍보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표 예산 보니까 지역 앞에 늘리고 복원하고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복원하고 공공임대 주택 6조 깎아버렸던 거 6조 지입으로 불평등이 재난이고 폭우참사 대책으로 반지자 대책 속으로 공공임대 주택 다 옮겨드려 해놓고 지가 깎은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그래서 일부러 이거 갖고 왔습니다 불평등이 재난이고 최근에 통계청 조사 두 개 나왔는데 대한민국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것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는데 집으로 그래놓고 거짓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것이 이번에 또 드러난 거죠 재벌 대기업에게 향후 5년간 60조를 감수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만만한데 깎은 것이 경로당 예산이요 노인 일자리 예산이요 청년 예산이요 중소기업 청년들 지원해 준 예산이고 공공임대 주택 예산이고 지역 앞에 예산이거든요 이건 다 보면 서민, 청년, 빈민, 노인 그다음에 지역경제, 중소기업, 중상공인들 도와주는 거잖아요 무주택 서민들 이런 것을 확 다 깎아버린 겁니다 이걸 보호를 하자는 게 이재명 대표 주장이잖아요 이재명 대표 예산이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 주장이 지금 늘 와 이재명이 역시 민생을 챙기네 이게 알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프레임을 마치 그냥 이재명 대표의 예산이라고 일단 씌워놓고 마치 이 예산이 이재명 대표의 사적 내지는 지역구 내지는 그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런 쪽의 예산을 가지고 거대 야당이 예산 발목 잡히라고 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으로 사람들도 한번 알아는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내용을 조금만 보고 언론 검색을 조금만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쟁점이 다 나와 있습니다 뉴스를 안 보면 모르겠지만 뉴스를 조금이나 보면 공고인들 때 지역 앞에 노인 일자리 그다음에 중소기업 청년들 지원해주고 내일 체험공제 그다음에 중소기업 공단에 다니는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교통비 지원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를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저는 민주당 정의당이 국정조사 공조한 것처럼 이번에는 반드시 이 부분은 기본소득당이랑 3당이 반드시 살려야 된다 살려내야죠 10월 1일 놓친 건 안타깝지만 전기 국회 안에 예전에 보면요 10월 30일까지 간 적도 있어요 아니죠 연말까지 간 적도 있어요 저는 또 막 정부에서 이게 금방 통과 안되면 준예산으로 마치 행정부가 올스톱 될 것처럼 또 분위기 만드는 것도 진짜 미친 놈들이죠 나쁜 놈들이죠 준예산은 우리나라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준예산을 본인들이 먼저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준예산은 공무원들 급여만 주고 나머지 사업이 올스톱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여당이 나서서 야당의 목소리를 수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왕부하고 우윤군이 당시 2014년 예상 통과될 때 이왕부가 우윤군의 입장을 상당히 반영해주고 그래서 일부는 또 양보하니까 둘이 결단 내려서 이왕부하고 우윤군을 극찬하는 내용이 지금 돕니다 영상이나 뉴스에 그게 보면 두 사람이 정치적도 당시 있었지만 어쨌든 야당의 주장이 상당히 반영이 되면서 여당이 꼭 하고 싶은 것도 일부 야당이 양보를 하고 대신 야당이 주장했던 것도 반영이 되면서 이른바 승부가 옛날에 일본 고스톱이 쇼브라고 그러는데 방송용으로 적절하니까 한자어로는 승부인데 그래서 승부가 쳐진 겁니다 승부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무승부 정도로 해서 서로 양보 그러니까 화물연대 밥도 그렇게 해야지 얼른 그게 맞죠 노동자들도 존중하면서 국가경제 타겟이 너 죽어라 그러면 이거 언제 정사가 될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안도 아니 이렇게 서민중산층 예산 다 깎았는데 야당이 그걸 통과시켜준다 15일 날 그러면 민주당 정의당은 존재 이유가 없죠 그럼 야당의 야자가 덜 야자에요 덜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어포지티브 파티입니다 어포지티브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정부 여당의 문제점에 반대라는 거거든요 일종의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그럼요 당이 15일 날 통과 못 시켜주는 거죠 괜찮습니다 절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올해 안에만 통과되도 됩니다 네 야당이 그냥 오우 2일 날 통과시켜줘야 돼 법정 정기국회 마지막이 10월 10일 날 통과시켜 이거 매달 필요 없어요 급한 건 여당입니다 오히려 윤석열의 낭비성 예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실 그 다음에 뭐 경찰군 네 운영 그 다음에 법무부 한동훈 이런 예산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 다 깎아버려야죠 아니면 정말 어쩌지 타입한다 하더라도 많이 깎는 많이 깎고 통과 되고 네 부자 감세 최대한 맞고 초부자 감세니까 그냥 부자 저는 그냥 부자 감세는 차라리 찬성해 줄 수가 있어요 음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뭐 일부 일반 부자들 좀 조금 잘 사는 부자들 중산층 이상 각각 네 네 네 어떻게 매출이 아니라 여러분 영업이익만 3천억이 나오는 부자들한테 대기업한테 세금을 깎아줍니다 이게 매출이 매출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법인세는 영업이익을 부과하는데 이게 부과하는데 3천억 이상이 세율이 25%인데 이거 25% 깎아주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이 아는 완전한 재벌들이에요 80개밖에 안 돼요 80개 법인세 최고 세율이 지금 25%에서 22%로 3%포인트를 깎아주는데 그 해당되는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법인 기업들 가운데 거의 100개가 안 되는 그렇죠 80개 정도로 지금 추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3천억이 사람한테 돈을 더 거대야죠 여러분 뭐하러 깎아줍니까 여력이 있는 사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조차도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증세를 하고 있어요 네 증세하고 있죠 유럽에 그래서 현대세도 나오고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우리가 IR에 한국 자동차 기업이 되게 피해를 그것만 좀 부각돼서 그렇지 IR의 법 자체가 사실상 미국이 증세고 증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반대로 영국의 총리가 대규모 감쌌다가 물러났죠 40 며칠 만에 날아간 거 아닙니까 44일 만에 44일 만에 네 국민들이 정확히 만약에 지금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경제정책이나 재정정책에 대해서요 영국처럼 영국 국민들이 분노하면 윤석열 퇴진 사유가 되는 거 또 다른 퇴진 사유가 하나 추가된 겁니다 맞습니다 경기를 부양시켜 서민중산층을 살려내야 될 의무가 정부에 있는데 대통령에 있는데 정반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대로 가면요 내년 경제성량 1% 때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물가는 지금 10% 20% 막 올랐는데 임금은 동결시키면서 경제성량도 저하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국제경제도 어려운데 전쟁도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물가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도 고고행진인데 결국 서민중산층 민생예산 복지예산 없어지고 임금도 안 오르면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이제 지가 완전히 닿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럼 극심한 내수침질까지 되가지고요 정말 심각한 스테이플레이션 그러니까 지난주 말에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 초까지 지금 물가 상승률 물가가 5% 이상으로 좀 간다고 11월달에도 5% 이상 올랐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실질임금이 전년대 비치면 2.3% 정도 줄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삭감됐습니다 OECD에서도 6월달에 이미 한국국민이 2% 정도가 삭감됐다고 실질임금이 그러면 정말로 실질임금이 2% 줄고 물가는 5% 오르면 그 갭을 느끼는 국민들이 이거는 이제 어떤 수치상에 있고 이 수치상만 명목상의 수치상만 7% 이상의 차이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지갑 그 다음에 현장에 느끼는 생활물가 우리 너무 안선생님 잘 알겠지만 10% 10% 이상 훨씬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국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화물연대 파업 말씀하시고 말하고 되게 그렇지만 정말 일반 일반 국민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시민들 국민들은 정말 지갑을 정말 섣불리 시장 가서 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우리 최근에 통계청 통계가 두 개 나왔는데 하나는 이제 올해 3분기 기준 올해 3월 기준으로 우리 국민들 전체적인 가계 금융복지 소득이나 금융복지 조사 결과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분기별로 통계청이 가계 동향 발표하는 건데 간단히 이어가면 일단은 코로나 때보다 더 지금 어려운 게 5분기 만에 실질소득이 3% 가까이 감소했는데 이게 평균치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평균치 맞아요 맞아요 부자들은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게 평균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소득 저소득층하고 빈민 서민 중산층은 실질소득이 더 많이 감소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가계 가계 금융복지 조사 결과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우리 국민들이 평균 소득이 6,410만 원이랍니다 네 꽤 이제 우리나라 평균은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네 근데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국민의 30% 가계의 30%가 네 소득이 연소득이 3천만 원이 안 되는 거 나옵니다 맞아요 지금 10명 중 3명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지 헛벌이를 하는지 3천만 원이 안 돼요 가구 소득이 3천만 원이 안 됩니다 네 이분들은 어떻게 삽니까 3천만 원 안 되는 이런 데 그러니까 4인 가구가 1년에 3천만 원 소득 갖고 살기가 아유 그건 못 살죠 소비를 아예 안 한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구들이 지금 무지출 챌린지 무일품 챌린지를 할 것이고요 네 만보기 깔아서 대중교통부 낚이고 140원 하루에 많이 받으면 몇 백 원을 받으니까 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웃기고 그것도 웃기고 기획재정부가 또 그걸 또 이상하게 홍보해가지고 네 그것도 웃기죠 그러니까 국민들 더 열받게 만들었죠 그렇죠 당근마켓에 상반기만 600만 명이니까 아마 하반기까지 하면 당근마켓 1천만 명 가까이 가입했을 겁니다 새롭게 왜냐하면 한 푼이라도 팔려고 팔고 아끼고 아끼라고 여러 개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소득 5분위로 나눠가지고 그 분배가 어느 정도 되냐 이거 또 좀 6배로 지금 지금 상위 20% 하고 하위 소득 20% 하고 네 6배로 지금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서 정부 당국자들도 이렇게 하기에 문재현 정부 때 있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쿠폰 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서 어 소득 불평등이 지금 오히려 악화됐다 네 아니 본인들이 잘 알고 있네 네 그럼 그런 대책을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게 정부의 역할이죠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지금 인플레를 혹시 자극할 수 있으니까 그건 안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빈민 서민 중산층 가정에 한해서라도 네 한번 문재현 정부에서 두 번의 재난지원금이 있었잖아요 한 번은 100% 다 주고 한 번은 88%까지 준다고 하잖아요 물론 실제는 88%까지 못 받아서 문제가 됐었는데 네 경기도는 나머지 10% 다 주고 주고 그렇죠 그렇죠 경기도만 다 받은 겁니다 경기도민들은 두 번 다 받은 거예요 이재명 지사 덕분에 그렇죠 근데 그때 어쨌든 저소득층들이나 상대적 서민층한테는 공적이전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확실히 가정에 도움이 된 거예요 그게 최소한의 그게 몇십만 원이긴 하지만 그 생활 소비에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처음에 1차 재난지원소득은 4인 가구 진으로 100만 원을 줬지만 6만 원 2차 88%는 1인당 25만 원을 줬거든요 1인당 25만 원 그러니까 6인 가구 같은 경우는 120만 원이 나온 거죠 150만 원 150만 원까지 나왔죠 훨씬 도움이 됐어요 이것은요 네 어쨌든 저소득층하고 서민중상층들은 큰 도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지니까 지금 분배가 더 악화됐죠 악화됐다 불평등이 악화됐다 불평등이 더 재난이 된다 반자 사는 사람들 죽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래놓고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제가 윤석열 저는 김건희 한동훈 정권이 퇴진 되어야 된다면 저는 영순이가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는 영순이가 민생파탄입니다 민생파탄 정치보호를 꼽는 분도 있고 평화파괴를 꼽는 분도 있고 7명을 꼽는 이걸 다 꼽는 분들이 있지만 그 다음에 주가 조작 어? 이게 굉장히 상수적 지금 김건희 주가 조작 지금 날마다 지금 뉴스로 나오잖아요 이거 수사 안 하는 것으로 퇴진 사회가 되지만 저는 여러분 민생파탄입니다 진짜 살기 어렵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근데 아무 대책이 안 나와요 만약에 윤석열 주무관 조금만 생각 있는 정부면요 지자체하고 연동해가지고 그러면 저기 문재인 정부 때 88%한테 준 적이 있으니까 그럼 이번에는 90% 정도로 해서 상위 소득 10%는 제한한다더라도 그 다음에 서민층에는 조금 더 주는 방식으로 약간 계단형으로 네 예를 들면 지역 앞에라도 그렇죠 집집마다 서민가정은 한 20만원 중산층 가정은 15만원 조금 중상층은 한 10만원 정도 해서 동네 동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만 쓸 수 있게 네 그러면 그게 대기업한테도 안 가고 네 그게 전체적으로 시중에 돈이 막 풀리는게 아니라 동네 지역경제만 풀리기 때문에 그렇죠 인플레도 좀 덜 자극하고 네 또 현금으로 주면 물가지 자극할 수 있는데 포인트로 줘가지고 그렇죠 생필풀 그 다음에 뭐 살 수 있도록 식당 같은 것만 이용하게 하면 맞아요 인플렛 자극도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근데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다른 나라는 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네 하 참 뭐라네요 저는 정말 무대책이 한 아니 뭐 한 게 없으니까 네 윤석열 김변혁권 무를 너무 좋아해요 무 무 무능 무식 무례 무속 아이고 무대책 무대뽀 무책임 무관심 저번에 22가지 이후로 또 몇무입니까? 지금 한 6무 7무 됩니까? 아니 무는 몇무가 돼요 몇무가 돼요 무리수 무리수 아 참 무모함 어? 지금 한국경제가 엄청난 위기인데 남북관계를 악화시켜서 얼마나 무모합니까 그렇죠 미국도 러시아 중국하고 화해하려고 그러는데 러시아 중국과 각을 세우는 이런 무모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무모하네요 정말 네 자 일단 뭐 이야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저기 12월 저기 지금 우리 17차 촛불집회였고 네 지금 18차가 이제 이번주고 네 저희 12월 17일 날 이번 주 토요일도 4시부터 네 12월 17일은 네 지역에서 노시고 추울 수 있으니까 3시부터 3시부터 1시간 2시간도 앞당겨서 아 12월 17일은 3시부터군요 네 지금 뭐 전국적으로 들썩들썩합니다 집중촛불 3차 버스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저번에 10월 20일 날 한 20개 지역에서 왔거든요 네 10월 11월 19일 날 네 40만명 앞에 모이실 때 50개 지역에서 왔어요 50개 지역 수백대 버스가 네 이번에는 지역이 한 100개 지역으로 늘어나고요 아 100개 지역이요? 12월 17일 네 촛불행동 지부가 계속 생기고 그다음에 촛불집회 오겠다는 분도 있으니 그다음에 버스가 뭐 수백대가 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예를 들면 야당이 아직도 조직적으로는 안 오지만 이제 뭐 민주당이든 지역당이든 진보당이든 녹색당이든 야당의 당원들이나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결의해서 오겠다는 데가 늘어나고 있고요 네 지난번 11월 그 촛불집회 때 집중촛불 때 그 민주당과 이제 뭐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야당원 7명이 그렇죠 그때 7분 아마 이번엔 돌 겁니다 쟤는 뭐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안 와도 된다고 봅니다 네 네 당원들이나 우원들이 좀 자발적으로 많이 나오십시오 네 소신껏 소신껏 하시면 됩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막 국민이 이렇게 괴로운데 맞습니다 무슨 눈치를 보고 역풍은 없어요 역풍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당신들 때문에 야당도 국민들도 당원도 중풍이 걸리게 생겼어요 답답해가지고 중풍 역풍을 걱정할 게 아니라 중풍을 걱정하셔야 됩니다 국민들의 중풍을 걱정하라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돈맥 경화에 걸립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석열 정권의 이 포화관 독재무대책에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정말 서민 중에 한 채 돈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동맥 경화에 걸리면 죽는 것처럼 서민 중산층 중기 중소상공인은요 노동자들은요 돈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동맥 경화 네 그러니까 하나는 민생경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런 건 잘하는 거죠 한편 오늘 윤석열을 맞서면서 민생경제를 챙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제대로 해야 돼요 아니 문재인 주기를 분명히 지금 치닫고 있는데 어떻게 당시 장차관들이나 비서관이나 보좌관들이나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번에 참 입장이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좀 아쉽죠 잘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진지게 써야죠 좀 늦었죠 아니 본인들이 아직도 여당인 줄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권에 너무 맞서면 모양새가 안 좋다는데 정권 초기부터 아니 허니문이라는 것도 최소한 상식을 가진 정권이와 허니문을 해주죠 그리고 6개월 지났잖아요 사실 이번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은 사실 저 언론에서도 좀 그 정도 구속이 될까라고 사실 좀 의문을 많이 품었는데 법원에 하여튼 이번에 물론 검찰의 여러 가지 구속 상당성을 많이 주장할 수 있죠 그리고 정말 무슨 기자회견까지도 반박 기자회견을 증거인멸로 몰아하는 게 참 좋습니다 정말 그런 식으로 구속 사유에 집어넣은 검찰의 신박한 논리도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걸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정부 서훈 실장의 이번 구속에 맞춰서 이제 와서 그런 입장을 내는 것은 늦었다는 생각도 저도 개인적으로 들고 너무 늦었죠 이미 검찰에서 그렇게 수사하고 조사한다는 게 얼마나 이미 몇 달 전부터 구속장 청구라는 소문이 이미 나으셨잖아요 나으셨죠 그때 했어야죠 그럼요 그때 강하게 맞서고 그 다음에 이른바 친문우은이라는 사람들이 더 농성도 하고 그랬어야죠 그러니까요 오죽에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거 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 어쨌든 제1야당이 민주당의 분발과 대우각성과 결단을 촉구하고 12월 17일 정의당이나 진보당, 녹색당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태도는 안 됩니다 가명호소드립니다 거리로 나와 주십시오 옛날에는 진보야당들이 맨날 길거리에 나왔지만 먼저 나왔지만 민주당보다 더 안 나와요 요즘에는 그러니까요 자 12월 17일 이번 주 12월 17일 집중촛불 3차 집회 오후 3시부터입니다 오후 3시부터고 벌써 100여개 전국 100여개 지역에서 12월 17일 고대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토요일은 또 토요일대로 하고요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 4시인데 그 유명한 마칼라미터 황교익 선생님도 나오시고요 아 그렇습니까 매번 매주에 또 이런 표현을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냥 편하게 스타급 발언자들이 계시고 네 또 우리 평범 사실 이 땅에 진짜 스타 별들 우리 국민들이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면 지난주에 그저께 우리 김포 상가 선생님처럼 상가 건물 선생님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발언들이 있고 저는 화물연대 부위원장님 발언하고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발언하고 상가 부부지사 딱 세 분만 했거든요 발언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컴팩트하게 요즘에 짧게 하려고 하니까 제가요 인상적이고 아주 힘있는 그렇게 그런 분들만 계속 오시고 또 일반 시민들도 자유발언을 얼마나 참여하실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집회에 더 재미있게 오로지 평화적이고 안전하게 합법적으로 바탕을 하고 거기다 감동과 재미까지 그다음에 고생은 우리 국민들 고생은 좀 덜하게 어쨌든 추운 아스파트 바닥에 앉아 계시는데 그럼요 최대한 빨리 끝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안진걸 소장 매주 월요일 저희 오마이티비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안진걸 소장의 또 시각 또 목소리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래저래 쉽지 않은 12월을 맞고 지내고 있을 많은 국민들 시민분들 저희 안진걸 소장의 이런 말씀과 이런 또 격려 이런 말씀 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거만 아 네 30초 인사드리면서 여러분 30초 네 마지막 한 말씀 말씀 지금 이제 뭐 민주당도 그렇고 뭐 언론들도 뜨신 오늘 지금 왜냐하면 김건희 주가 조작 공소에 12월 7일이라는 지금 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왜냐면 검찰이 주가 조작이 완료된 날이 12월 7일로 보고 있고 그럼 10년이 됐거든요 근데 다만 공범이 기소됐으니까 연장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네 이럴 때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해석해줘야 되죠 왜냐면 검찰이 오 공소이 지났다고 기소 안 해볼 수 있거든요 지금 멋대로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공모예요 오늘 12월 5일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다 밝혀졌잖아요 본인 직접 개입하고 윤석열 또 거짓말했죠 뭐 아유 그 관련자들하고 뭐 손을 끊었고 뭐 손해를 보고 나왔고 연락을 안 했고 그 다음에 연락 계속했고요 이익 봤고요 10억 안파 아니 어제 법정에서 검사가 네 얘기를 그 지리 과정에서 얘기 나왔습니다 검제 1란패에 김건희가 수백 번 등장하고요 김건희씨가 직접 자기가 직접 전화하고 전화하고 네 심지어 장모도 개입했고요 다 확인됐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 그 이재명 죽이 민주당이 문재인 죽이기로 수백 건 앞서요 날마다 지금 검찰이 뭐 그걸 다 합치면 백 명이 넘 백 명 안팎인 거 같아요 네 그 검찰 문재인과 민주당과 이재명을 수사하는 거 보면 지금 부패 반부패 수사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박지원 전 국장운전 마련하면 뭐 60대 일로 이재명 혼자 싸우는데 대단하다 뭐 이러냐 하셨던데 네 정말 하 어떻게 김건희는 정말 주가족뿐만 아니라요 경력 사기는 100% 범죄입니다 자기가 그거 인정했잖아요 최은순과 김건희가 같이 한 양평 부동산 투기도 100% 저는 부동산 투기를 봅니다 네 어떻게 20억이 부과되면 그게 영혼이 됩니까 일반 제가 건설에서 하는 사람 다 물어봅니다 그런 적 있냐 네 한 번도 없대요 조금 깎아준 적은 있어도 영혼이 된 적은 본 적이 없대요 이득이 남았는데 맞아요 그것도 정말 여러분 정말 마지막에 제가 이야기 하나 만들 것 같아서 네 진짜 이건 정권도 아닙니다 그리고 검찰 그 정치 검찰 놈들 이건 진짜 인간도 아닙니다 어떻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트 주가 조작 이 부분은 정말로 아직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도 없어요 소환이 아니라 무슨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그때 경찰에서 무슨 저기 서면으로 한다고 했다가 그것도 그렇죠 그렇죠 봐주고 소환 나누고 심지어 또 서면조사도 50일 지나서 지나서 했죠 일반인들은요 서면조사 해 주는 경우가 없고요 서면조사 해도 맞습니다 무서워서 바로 보내줘 네 경력과 허위경력 이런 부분은 또 본인 스스로가 또 인정을 한 부분도 있고 인정을 했는데도 봐주고 오죽하면 또 최경은 기자께서 KBS 유명한 동료 기자들한테 통탄 아니 이렇게 증거가 나는데 기사 안 쓰냐고 도대체 뭐 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미국에 간 사람 불러와가지고 지금 뭐 그 검사를 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한국에 있는 김건희 씨한테 직접 물어보면 될 거를 그러니까요 이정필도 그랬고 이번 사람도 다 미국에 도피했거나 도망간 사람도 잡아오고 불러들여서 네 사실상 이제 맞추기 맞추기 위한 어떤 수순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사건 제보한 제보자 X X 또 다른 고발사주로 지금 구속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국민의힘 시의원 이종배가 원래 업무방해로 그 사람을 고발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불분명했던지 갑자기 윤대진 형 윤후진 윤석열 특수관계 윤석열이 봐줬더니 윤대진하고 그 사람 명예의 손을 고발한 거로 해가지고 고발장을 안 냈는데 진술해서 고발한 거로 해가지고 구속시켰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이렇게 제도 없는 사람도 조국 장관 멸문제화 시킨 것처럼 정경수 끝까지 안 풀어준 것처럼 드립킹으로 김경수를 지금도 감옥에 넣어놓은 것처럼 제보자 X가 얼마나 싫었겠어요 네 제보자 X 구속시켜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근데 뉴스버스 보도에 자세히 나옵니다 네 제2의 고발 사주라고 맞습니다 진짜 정말 그 뭐 끝도 한도 없습니다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고 네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 특히 김건희 씨에 대한 도치 못해서 주가 조작 이 부분은 검찰 네 오히려 검찰 수사 뭐 조사 이거 아예 그냥 그런 부분을 기대하기도 전에 이미 이제 이 법원 법원 진술 과정에서 검사가 이제 그런 질문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 보고 정말 황당한 생각도 들었는데요 정말 정말 더 아까 말씀하신 그 공소시회와 관련된 논란도 여전히 남아있고 더 국민들이 정말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